안녕하세요. 오늘은 SUMI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테이블에서 부서가 총무이면서 직급이 차장인 분들의 급여합을 더할 건데요. 조건은 무한대수만큼 다 조건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equal SUMIFS 가로 열고 첫 번째 SUM RANGE 더하고자 하는 범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적용할 범위 부서, 총무팀 총무, 두 번째 직급 범위 설정했고 직급 중인 차장 가로 닫고 엔터 해주시면 부서가 총무이면서 차장인 분들의 급여합은 총 70만원이 되겠습니다.